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산업분류,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산업이라는 말이 낯설지만 1차 산업하면 뭐예요? 농업, 어업, 수산업, 2차 광업, 공업, 3차 서비스업 이렇게 유사한 성질을 묶어놓은 집단을 산업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산업분류에 대해서 KSIC인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10차 개정은 안 나옵니다. 2017년도에 개정됐구나. 이 개정 내용이 무엇인가 얘기해 주신 문제겠죠? 개정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보게 되면요. 정보 관련 산업의 구조음이 통합화 경향에 따라 서비스 부분에서는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 즉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입석을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어서 대분류로 신설하였다. 하나로 묶어서 세분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대분류로 신설하였다. 제조업 부분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영합된 산업활동 즉 컴퓨터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나의 중분류로 통합하였다. 시험 문제는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별도로 구분하였다 라고 하는데 구분이 아니라 뭐예요? 중분류로 통합하였다.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나의 중분류로 통합 출판 영상은 대분류로 신설 환경관련 산업의 중요성 및 산업활동의 결합성을 고려하여 하수 폐기물 처리 제조업에서 분류되었던 원료재생업 새롭게 제조된 토양정화 활동 등의 환경정화 쭉 나옵니다. 이것들은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대분류 하수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으로 신설하였다. 하나로 통합, 신설 이런 뒤에 포인트만 잘 잡으시고요. 시험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나의 중분류로 통합하였다. 구분하였다가 아니라 통합하였다. 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 내용 아직 복잡합니다. 다 볼 거 없고요. 농업, 임업, 어업 중에서 농업, 어업, 임업 중에서 채소작물 재배업과 딸기입니다. 딸기가 딸기가 아니라 딸기, 딸기작물 재배업을 포함하였다. 농업, 임업, 어업에 딸기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이 포함시켰다. 라고 보고요. 연탄 제조는 대분류관 이동해서 광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였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쭉쭉 넘기고요. 다 볼 거 없습니다. 다 보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통과, 통과, 통과하시고요. 통과하시고요. 통과할 때가 좋습니다. 다음 중 한국산업 분류의 대분류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나옵니다. 그럼 정답 4번에 R은 예술, 스포츠, 여과 관련 서비스업이 R입니다. 그런데 셔멘은 R 해놓고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업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업 이렇게 나오거든요. R은 R, 기타는 아니다. R, 기타는 아니다. R은 예술이다. 이렇게만 보면 R, R 까기, 예술. R은 기타가 아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답 4번입니다. 나머지 다 볼 거 없고요. 다 통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 넘어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산업의 정의가입니다. 이건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산업은 무엇이냐? 그렇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처럼 유사한 농업, 어업, 수사업처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유성,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한다. 산업활동은 무엇이다? 각 생산단위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동,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 재화는 보이는 거죠. 서비스는 안 보이는 가치죠. 보이는 가치 재화, 안 보이는 가치 서비스. 이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 일련의 활동과정. 활동, 활동, 쯧쯧봉. 일련의 활동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산업활동이다라고 보고요. 유사한 성질을 나오면 답이 산업. 일련의 활동과정 나오면 답이 산업활동.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한다.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하나. 다만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한다.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포함하며 가정 내 가사활동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삑살리 가정 내 가사활동은 직업도 아니고 산업활동에도 포함이 안 된다. 가정지부가 억울하겠지만 법이 이렇습니다. 분류기준 갑니다. 분류기준 산투생.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산토끼가 아니라 산투생이다. 이것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폐지기준 나옵니다. 산투생이다. 산출물의 특성. 예를 들면 라면을 만들 때 라면이 최종 산출물 아니겠습니까? 라면의 특성. 또 투입물의 특성. 라면을 만들 때 뭘 집어넣냐? 투입물의 특성. 원리재료 생산공정. 또 일반적인 결합형 때 어떻게 섞냐 이거죠. 라면하고 스프하고 뭐 이런 것들 먹.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산투생.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이 세 가지를 갖고 분류기준을 나타낸다. 1차 2차 공유시회를 나옵니다. 자, 시험장합니다. 다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산출물의 특성. 2번 투입물의 특성. 3번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4번 삼양라면 하면 답이 삼양라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 맞출 수 있고요. 통계단이 갑니다. 통계단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통 여기에 들어갈 말은 활동 유형 단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단이 나오면 뭔지 수학 같아요. 수학 아닙니다. 쉽게 설명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요. 강의의 특징은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예화를 잘 소화시키면요. 안 외워도 저절로 됩니다. 일단 키워드. 활, 싸. 사업체단입니다. 5타 수정하십시오. 사업체단이에요. 활, 사, 지, 기. 활을 쏘는 사람 활, 사, 지, 기. 다시 갑니다. 활을 쏘는 사람 활, 사, 지, 기다. 키워드가 활, 사, 지, 기다. 라고 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별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단일 장소예요. 단일 장소. 여기는 뭐냐면 구분이 산업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단일 산업활동이고 여기는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입니다. 여기는 하나 이상의 장소고 여기는 단일 장소. 여기는 장소고 여기는 활동인데요. 장소가 하나냐 하나 이상이냐. 활동이 하나냐 하나 이상이냐. 이걸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활동인가. 이건 뭐예요?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김덕희 학원에서 김덕희 학원에서 단일 장소에서 직업 상담사만 강의한다. 이건 뭐예요? 사업체. 사업하는구나. 그래서 사업체 단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업체 단위다. 이해가시죠? 김덕희가 광명시에서 학원을 차렸는데 광명시 하나의 자리에서 직업 상담사만 강의를 하고 있다. 이건 사업체 단위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김덕희가 강의하다 보니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광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 서울, 대전, 부산 짓고 각 지역에 탁 만들었네요. 이건 뭐예요? 장소가 하나 이상이 됐죠. 이걸 뭐라고 해요? 체인점이라고 하죠. 체인점. 이 체인점을 활동 유형단입니다. 활동 유형이 여러 군데로 늘어났구나. 그래서 활동 유형단이 체인점 이러면 이해가 빡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외워갔죠. 여러분 활동 유형단이는요.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단일활동으로 하는 걸 말하며 하나 이상의 장소 별표 하나 단일활동 별표 두 개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단위화입니다. 단일장소에서 별표하시고 산업활동을 해서 이렇게 공부해봤자 패직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단일장소에 이거 글자 읽으면 뭐하러 강의해요? 책 보면 되지. 그런데 강의는 예를 들어서 아주 소화가 잘 되게끔 여러분한테 제가 다 요리해서 드리게 하는 게 강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인점은 뭐예요? 활동 유형단이구나. 그런데 더 대박이 났네요. 그래서 제가 체인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대박이 났으니까 내 이름 브랜드 갖고 직업상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사 이런 교육상담사, 사회복지사 쭉 하다가 또 더 나가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또 물장사도 하고 생수도 팔고 기타 여러 가지 정수기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이렇게 백화임도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 해요? 기업 되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이걸 기업체 단위 또는 기업집단이다. 기업체 단위, 기업집단.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단위, 기업집단. 이렇게 기업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는 위로 올라갔죠? 여기는 사업차다가 뭐예요? 지역 단위.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지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층에서는 직업상담사 2층에서는 청소년상담사 3층에서는 임상심의사 5층에서는 사회복지사 6층에서는 빌딩 7층에서는 물장사 여기서는 백화점 여기는 원룸, 오피스텔 쫙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지역 단위라고 한다. 그래서 단일 장소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역 그렇게 하다가 지역을 넓히겠죠. 그래서 또 기업이 된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기업이 되고 이렇게 기업이 된다. 이걸 통계 단위의 구분이라고 한다. 강의 들으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워서 공부를 하든 소파에 누워도 강의 딱 틀어놓고 아 저거구나. 활사직이 저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기업이 되는구나. 우리 교수님이 조금 있으면 기업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공부 여러분 이렇게 사실 직업상담사 공부가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각 감옥별 상담학, 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법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외울 것도 많고 또 각 과목마다 또 특색 틀리고 하지만 강의를 동영상을 계속 듣다 보면 세 번 정도 들으면 그냥 자동뽕으로 답이 보여요. 동영상 자주 들으시면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아 저거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예를 지워요. 여기에 들어갈 건 무엇입니까? 그럼 아 활사직이니까 활동 유형당이다. 답 3번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단일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 지역단이구나. 단일 장소에서 단일 산업활동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 사업단체 단이구나.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단위의 산업결정만법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포인트 잡아야죠.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고 공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다 보면 미쳐버립니다. 볼 거 없습니다.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즉 기업에서의 산업활동은 여러 가지 주된 산업활동 부처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들이 결합되어서 복합적으로 이뤄지는데 주된 활동과 부처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연 없이도 수행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다시 갑니다. 주된 활동과 부처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연 없이도 수행될 수 없다. 시험에는 있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활동의 지연 없이도 가능하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한 꽃꽝에 수행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나머지도요. 쭉쭉 볼 거 없고요. 보조단위가 아닌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런 건 별개의 활동이다라고 보는 건 뭐냐라고 하면요.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모 생산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 부품이 되는 재화. 구성 부품이 되는 물건을 만들 때 즉 예를 들면 캔 또는 상자 또는 병뚜껑 이런 거 만들 때 이걸 구성 부품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거죠. 오비맥주 옛날에 오비맥주가 있는데 지금 뭘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비맥주가 있는데 오비맥주는 맥주만 만들죠. 근데 오비맥주를 담는 캔을 만드는 강의하다 보면 트림이 올라와서 지금 살짝 트림했는데 그냥 엔진이 깨다가 엔진 없이 가겠습니다. 트림 소리가 들리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번 먹으면 꼭 트림이 나요. 밀크커피를 안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맥주 캔 이거는 오비맥주 캔을 만들든 크라운 캔을 만들든 하이트 캔을 만들든 카치캔을 만들든 뭐 캔을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어요. 병뚜껑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이런 회사는 오비맥주의 보조 단위가 아니라 별도로 별도로 구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아 이거는 별개의 활동이다. 보조 단위가 아니라 별개의 활동이다. 어떨 때 구성 부품을 만들 때 시험에는 모 생산 단위가 나오는 생산품의 구성 부품이 만드는 여러 가지 어쩌고저쩌 나올 때는 보조 단위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보조 단위가 아니라 별개의 활동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게 빠졌네요. 생산하는 경우 고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산업결정방법 갑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산업결정방법에서 나올 수 있는 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얘랑 관계없이요. 조사 대상 기간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산출액 산출행이 아니라 산출액이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대해서 불리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시 갈게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 지금 동계올림픽 한참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평창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알펜시아 알펜시아에서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알펜시아가 알펜시아에서 스키도 타고 있는데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할 때 겨울에는 스키장을 하다가 여름에는 또 알펜시아를 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여름에는 알펜시아를 뭐 다른 거 다른 거 뭐가 있죠? 그렇죠. 일단 뭐라고 할까요? 관광사업으로 관광사업 관광사업 스키장도 관광도 끼는데 관광사업자는요 펜션 사업 좋아요. 펜션 아 여름에는 펜션 사업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을 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한다 이거입니다. 이럴 때 계절에 따라서 산업을 달리할 때는 뭘로 보자 이겁니다. 스키장으로 보냐 펜션으로 보냐 이럴 때는 조사 시점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조사한다. 1월 1일 날 조사하면 뻔하죠. 스키장이겠죠. 그런데 이런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 대상 기간을 정해놓고 이 중에서 산출액 매출액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매출액이 나옵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산출액이 많은 활동으로 정해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갑니다.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계절에 따라 나오면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이다. 매출액이 아니라 산출액이 많은 항목으로 결정한다.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단골 손님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기출을 풀어볼 때 겁나게 재밌을 겁니다. 지금 공부하시면요. 교수님 기출할 때 기본 일어설 때 이거 들어서 알펜시아 나왔네 계절에 따라서 그렇지 조사 시점이 아니지 조사 대상 기간이지 매출액이 아니지 산출액이지 답이 팍팍 올라와요. 빨리 막 시험 보고 싶다니까요. 자신감 뿜뿜 하실 겁니다.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 여기도 문제의 밭입니다. 생산 단위는 생산 단위는 하면 낯설어요. 기업에서는 기업, 대기업은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 정확하게는 항목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산투생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하는데 생산 공정을 제외하자 생산 공정을 제외한 이긴 합니다. 투입물과 산출액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산출액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과 투입물 그리고 생산 공정을 제외한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 공정을 제외하면 안 된다.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 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복합적인 산업활동은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상태 이걸 대분류죠. 제일 대빵 자산급 분류 상태를 분류한 다음에 점차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제일 마지막 세세분류 이 산업분류는요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세분류가 있고 이건 직업분류는 세분류 중심 4개죠. 산업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세세분류까지 세세분류까지 한계를 더 나눕니다. 가장 이게 가늘은 거죠. 가늘은 거에다 또 가는 거죠. 세세 세가 두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세분류 한국표준 산업분류는 5개 단위로 되어 있다. 4개 단위가 아니라 몇 개요? 5개 단위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세세분류 5개 단위인데 복합적인 활동 단위에서는 세세분류 항목으로 맨 밑으로 결정한다. 시험에는 거꾸로 갑니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가 결정될 때는 우선 세세분류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분류에서 맨 마지막에 대분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답니다. 웃기지 마라. 대분류 차상급 분류가 제일 먼저 결정된다. 라고 보고요. 수수료 또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행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화에 의해서 생산되는 단위와 동일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생소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OEM 방식이에요. 하청이에요. 하청. 예를 들면 이랜드가 예를 들면 생각나는 제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떤 특혜라는 업체는 그냥 관계없습니다. 그냥 설명 이해가 편하게끔 그냥 지금 강의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랜드. 이랜드 옷을 만드는데 이랜드가 동대문에다가 하청을 줬어요. 이랜드 마크를 붙여서 그러면 동대문에서 만들어도 이랜드 옷이에요. 왜? 마크를 이랜드 마크를 썼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합니다. 이랜드에서 당연히 여기다가 뭐요? 하청 수수료를 주겠죠. 그래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 이랜드 계정 이랜드 책임화에서 옷을 맡긴 이 잘못되면 이랜드 책임이죠. 이럴 경우에는 같은 제품이니까 동일 항목에 분류한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왜? 같은 옷이니까 시험에는 살짝 바꿉니다. 이럴 때는 다른 항목에 분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제가 설명 안 드리면요. 이거 읽어봐도 정말 외국어 같아요. 직업정보로는요. 직업정보로는 글자 보면 외국어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리면 굉장히 쉬워요. 아 여러분 이런 제 목소리가 음성지원대에 수수료여 뜨는 계약에 의해서 이 엔델 하청 같은 옷이지 다른 항목이 아니라 동일 항목이지 오케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재미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쭉쭉 보고요. 여기서 가면 이것도 어려워요.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동일 단위 여기는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 활동으로 분류한다. 이거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동일 단위 예를 들면 삼양라면 삼양라면에서 라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라면을 만들어서 라면을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으면 뭐예요? 소매업이죠. 그런데 삼양라면 자체는 제조업이죠. 그래서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 즉 삼양 삼양사 삼양사인가요? 본사 같은 삼양라면 회사에서 삼양라면을 만들어서 재화의 소매활동 라면을 팔았더라도 원래 제조로 결정됐으면 그다음에는 소매업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제조활동으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한병 영원한 해병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죠. 한 번 제조로 결정났으면 소매활동을 하더라도 한 번 제조로 결정내면 영원히 제조다. 이게 답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귀화활동으로 파악되어 소매활동으로 분류한다. 웃기지 마라. 제조활동이다. 한 번 제조는 영원한 제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 및 부호체계 아주 복잡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겁니다.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V사 복잡하죠. 국제 교육 표준 분류체계 쭉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분류 규정 및 부호체계에서 옳은 것은 문제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옳은 것은 나오면 ISIC REV 4 나오면 그냥 얘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답 2번입니다. 항상 2번 나와요. 다시 갑니다. 한 답까지 참 알려주는 정말 친절한 강의입니다. 우리 직공 카페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합격을 진짜로 안 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답 다 알려드리는데요. 답 몇 번이요? 2번이요. 다 알려드리잖아요.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중에서 옳은 것은 옳은 것 나오면 답이 뭐예요? 2번에 그냥 RE ISIC REV4 REV4 2번 옳은 것 이름은 한 번씩 먹고 들어갑니다. 교수님 REV4가 뭐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어요? 이선이 노래 들으세요. 알고 싶어요. 달밝은 밤에 그대는 알고 싶어요. 노래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고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는 여기 나왔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개 단계가 아니라 5개 단계다. 시험에는 4개 단계다라고 나옵니다. 5개 단계다라고 보고요. 중분류의 번호는 0부터 99까지 소분류 이외의 모든 끝자리 숫자는 0에서 시작해서 9까지 0에서 9 처음에는 11부터 999 이렇게 넘어요. 또 0부터 99 이렇게 장난질합니다. 0에서 99 0에서 9 이렇게 중분류는 0에서 9 소분류는 0에서 9 여기는 99 중분류 번호는 0에서 99 소분류는 0에서 9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종강입니다. 자격제도 여기도 문제 엄청 나오지만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주 쉽습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께 재밌게 잘 안내할 겁니다. 다음 시간 종강을 기대하시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